자 갑니다 자 싫어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없는데요 싫어하는 음식 다 좋아해? 네 대박 자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일 아 핸드폰 보는 걸 내 성격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 미... 미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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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마이 갓 미친 뭐야 미친 여자 오 마이 갓 자 내 잠잘 때 버릇 저 다 하는데요 다 뭐 그... 그... 아 근데 걸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옆에 있는 거 때려 때리는 거 아니 잠잘 때 때린단 말이야? 네 이상한 습관 다 있네 자 좋아하는 계절 아 붕 좋아하는 색깔 검은색 좋아하는 과일 아... 다 좋아요 좋아하는 반찬 그럼 김치요 이렇게? 뭔 말인지 아시죠? 네 자 먼저 모이 테나 아니 테나가 질문 모이가 답변 빨리 갑니다 렛츠고 어... 상담원에 참여하는 거 어땠어? 너무 재밌어요 요즘 어떤 드라마 보고 있어? 어떤 뭐라고요? 드라마 드라마 홀쌉 봐봐 자 봐봐 지금 요즘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있어? 라는 발음을 정확하게 왜냐면 상대방이 들을 줄 알아야지 발음이 좋은 거라 그랬죠 그죠? 너무 빨리 하지 말고 천천히 놔도 또박또박 해 요즘에 어떤 드라마 보고 있어? 이런 식으로 그거 보고 있어요 도경수 드라마 오... 와... 지금... 아니 지금 아니고 마지막으로 갔어? 조환이 여행? 여행이요? 응 마지막으로 갔던 영화 마지막으로 갔던 영화라고 그랬잖아 여행인데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이죠 영화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갔던 여행 여행이에요 오케이 렛츠고 바다요 바다 오... 태산이 더 좋아? 바다가 더 좋아? 당연히 바다죠 어? 비행기로 가는 거야? 아니면 어떻게 하러? 비행기로 가는 게 더 편해요 요즘 좋아하는 노래? 역겹겠지만 이 아이 좋아하는 음식? 좋아하는 음식? 비빔밥 아... 미얀마 음식이라면? 그... 옛날 음식이라면 그... 닭... 닭...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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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하는 색깔? 좋아하는 뭐라고요? 좋아하는 색깔 그... 그... 주황색 오... 요즘 좋아하는 우산? 좋아하는 사람? 김남준 네 남자 다 좋아하지 뭘 대리님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 마시는 거 좋아? 당연히 좋죠 저 지난달에는 ESFG요 근데 지금은 아이디였어요 지금 하고 싶은 거 이게 뭐라고요? 지금 하고 싶은 거 지금 자고 싶어요 끝났어요 이거 자 잘했어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